송하윤의 학폭 논란 이후 해명에 관한 내용들이 추가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학폭 논란은 연예인들이라는 이유로 큰 이슈가 되어 알려졌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인데요. 일반인들이야 학폭을 당하더라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고, 가해자들은 학창시절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잊고 살지만, 피해자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인데 말이죠. 먼저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리된 부분을 인용하여 영상 제작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폭에 대한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서울 주요 명문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계획에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여러 감점 요인 및 지원 자격 제한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한 조치이다, 아니다라는 논쟁도 있고,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냐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정한 학교폭력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이나 사안 처리는 대부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 예방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법에 따른 시행령도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영상에 소개할 내용도 모두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얘기 드립니다. 우선 요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 안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말 그대로 학교에서 알아서 학교폭력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에게 학폭 업무에 따른 부담도 컸었고, 그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무거웠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무마하려 시도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는 자치위원회는 사라지고, 학교 내 기구는 전담기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권한이 다소 축소되었고, 이제 전담기구의 역할은 첩수된 학교폭력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사안이면, 이제 교육청에 소속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면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담기구 사람들이 착당해서 학폭을 무마하기 위해 모두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심각성을 판단할 때는 전담기구가 맘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전치 몇 줄을 따질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것인지, 보복성 폭력인지,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각성을 판단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된다면, 전담기구의 생각이나 학교의 입장과는 별개로 무조건 교육청으로 사건을 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교육청 대책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 경우, 잘못이 명백할 때는 총 9가지 조치 사항 중에서 1개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중복하여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 중 일부는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온 것처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조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송하윤의 경우, 8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어서 살펴볼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호 조치 서면 사과문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쓰라는 뜻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사과문이나 반성문도 함부로 못 쓰게 하는데요. 오히려 이 조치가 내려지면 의무적으로 사과문을 써서 피해자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서강대, 성균관대는 이제부터 제1호 조치만 있어도 총점의 10%를 깎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1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기재 이외, 즉 당장은 남기자한테 기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1호 조치를 받은 어떤 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른다면, 그때에는 보통 기존에 받았던 것보다 더 심한 조치를 받게 되고, 지난번에 받았던 1호 조치 또한 함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있다는 건, 이 학생이 교육청에 갈 정도로 심각한 학폭을 최소 2차례 이상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앞으로 피해 학생 또는 학폭을 신고한 제3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접근이라고 할 때는 카톡이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접근 역시 포함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접근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4년 올해부터는 학교폭력이 접수되었을 때부터 바로 가해 학생에게 이 조치가 의무적으로 내려집니다. 물론 이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이라 역시 생활기록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1호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 조치도 기재유예 원칙이 적용되어 이후 학교폭력을 추가로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기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조치를 위반하는 즉시 교육청의 통보가 들어가고 더 심한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부과받을 때는 2호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서강대, 성균관대의 경우 2호 조치부터는 아예 총점을 0점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셈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제3호 교내봉사와 제4호 사회봉사 같은 봉사활동이지만 3호는 학교 안에서 4호는 학교 바깥에 있는 요양원 같은 곳에서 봉사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같은 봉사조치임에도 3호는 앞서 살펴보셨던 1, 2호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가 되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이 4호 조치를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만약 이 학생이 재수하게 되어도 여전히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앞서 소개한 이 3호 조치들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5.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교내외 상담 전문가 또는 특별교육기관을 찾아가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입니다. 조치로 못 박아서 나오는 일도 있지만 다른 조치가 나왔을 때 격가지로 함께 부과되기도 하며 이때에는 가해 학생의 부모님에게도 교육 의무가 부과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기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봤던 3호 조치와 지금 소개하고 있는 5호 조치 그리고 뒤에 소개할 6호 조치의 경우 아직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라 해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혹은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장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치를 내리고 나서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함으로 일종의 선조치 후보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6호 출석정지 보통 여기서부터 강한 조치로 분류합니다. 말 그대로 가해 학생에게 일정 기간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조치입니다. 강한 조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올해 2024년부터 6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한번 기록되면 학생이 졸업하고도 무려 4년이 지나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이 조치를 받고 대학에 가고 싶다면 또래들이 졸업한 뒤에 혹은 슬슬 졸업할 나이의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7호 학급교체 이 조치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는 있으나 현재 소속된 반에서는 다닐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로 같은 반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학생 A가 같은 반 학생 B를 뒤지게 패서 병원에 실려가고 전치사주 정도 나온 경우 A에게 이 조치가 부과되면 A는 B로부터 최대한 멀리 있는 반으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그 학년의 학급이 두세 개 밖에 없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실로 보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8호 전학 사실 전학 초치도 학생이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적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삭제해도 평생 주온 글씨로 남게 될 겁니다. 물론 아무도 전학의 이유를 묻지 않는다면 어찌저찌 숨길 수는 있겠으나 보통 전학 초치가 나올 정도면 지역 안에서도 유명한 사건일 것입니다. 심지어 매스컴에도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에 쉽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재고, 퇴학 현행법에서 가해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심지어 이 조치는 4년 후 삭제니 뭐니 하는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학교에서 아예 쫓겨나는 건데 생기부에서 지우고 말고 할 것도 없겠죠. 물론 이 조치는 고등학생에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 교육 과정이라 이 조치를 받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는 재파로 전학 조치가 가장 강한 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4호 조치 이상부터는 졸업 후에도 남을 정도로 강한 조치들이기에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 따라서 대학에서 입시 요강을 저렇게 내놓은 것이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막말로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20대 초반에 취업하려면 고졸학력으로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일이 많을 텐데 학교폭력 이력이 남아있으면 당분간 좋은 일을 찾긴 힘들 겁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도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조치들은 2년, 4년이 지나야 삭제되지만 사실 그 전에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 소개한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통해서 말이죠. 물론 학교에서 마음대로 모든 조치를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졸업과 동시에 조치 기록을 삭제시켜주고자 하는 학생은 일단 학교폭력 기록이 딱 한 번이어야만 합니다. 즉, 두 차례 이상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악질 중에 악질이기에 애초에 대상자로 고려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치를 받은 날짜가 졸업 전 6개월 이내면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졸업이란 졸업식이 아니라 학적을 마무리하는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쉽게 말해서 초 6, 중 3, 고 3일 때 9월 이후에 받은 조치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요건을 통과한다 해도 심의하는 전담기구에서는 해당 학생이 조치를 받은 이후부터 졸업을 앞둔 시점까지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에 보고도 올려야 하고 기습적인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단순히 대학에 한 명 더 붙여준다는 심보로 아무렇게나 지울 수 있는 흔적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 바깥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조치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조치에 반발하는 수단 또한 마련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교폭력이 대입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법적 분쟁이 남발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가해자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자면 일단 교육청에 갈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사안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는 있으나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려고 해도 피해자 측이 제동을 걸면 무조건 교육청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교육청으로 사건이 이관된다고 하여 무조건 저위에 소개한 초치들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모여 꼼꼼하게 사건을 살피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일로는 초치를 내리지 않거나 내리더라도 앞서 소개한 약한 초치들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라는 것은 없으므로 억울한 가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엄벌주의에 따른 학교폭력 대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논쟁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잘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겠습니다.